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모를 통해 전남권 의과대학을 결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립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통합의대 추진에 맞춰 공동의대 신설을 노력했지만, 도의 입장이 변경된 만큼 34년 동안 의대 신설에 노력했던 목포대의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 시장은 덧붙여 전남 서부권의 전국 유인도시의 41%가 밀집돼 있으며,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일성을 설명했습니다.